피자, 떡볶이, 떡볶이 피자 떡볶이 일단 분식이니까 다 떡볶이를 일단은 수월이 산에 저거 만들기 진짜 쉬워요 소금, 설탕, 강력분, 이스트 그 다음에 이스트랑 소금이랑 안 닿게 해서 이스트가 죽어요 소금에 직접 먼저 닿아버리면 그래서 반죽하면서 천천히 섞어줘야 돼요 네, 저게 도우의 끝이더라고요 계란, 오일 10분 정도 지내야지 정말 정성이다 이번엔 도와주는 사람은 혼자 진짜 해보시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뒤에다가 됐다. 이제 빨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짜자잔. 지금 냉동 도우도 나오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게 훨씬 나아요. 되게 가벼워. 뽕뽕뽕 소리 나요. 많이 늘었다. 저거를 편의점에 팔리면 매일 같이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아니, 이제 저거 만드는 김에 집에서도 만들고 싶다.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또 뭐야?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또 뭐야?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이런 걸 찍어주지 말아요. 이런 걸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이게. 잘한다, 잘한다 그랬는데. 서로 장난을 치고 있어. 아, 뭐야. 머리에 다 앉혔어. 난장판이 나와. 아니, 그게 왜. 왜 얼굴에다가. 왜. 난장판이 됐잖아. 멋있어. 멋있죠? 멋있어. 나 속눈썹 하얘졌어. 이거 봐. 죽는 것 같다. 여기 누군가가. 잘하답니다. 공장 Heatbots